우선 먼저 신원식 이자가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덮었는지 육성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등병의 아버지 서울 서부역에서 오뚜기 부대 마크만 찾아다니면서 전역병에게 우리 아들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느냐 얘기를 들어봤느냐 이런 걸 묻고 다니셨던 아버지의 이야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를 직접 고성만 반장과 그때 당시에 또 함께 근무했던 선임병 병장 조평훈 조평훈씨 이 사람이 목격자이자 증언자입니다. 이분이 같이 만났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지금부터 아버지 목소리를 먼저 1분 정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중대장 중대장이에요 대대장이에요. 중령이면 대대장이죠. 아니요 잠깐 제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방송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건은 이제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85년도 85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9년 전 사건입니다. 10월 24일 날 8사단에 포천회에서 공지합동훈련 과정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씨가 주의하고 있던 공지합동훈련 과정에서 박격포를 쐈는데 그 박격포가 5폭 사고를 일으키면서 당시에 2등병이 그 박격포를 맞고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격포로 사망한 그 2등병에 대해서 이것을 불발탄을 잘못 밟아서 그것이 폭사해서 2등병이 사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제가 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그 위원회에 조평훈이라는 당시에 이 사망한 2등병하고 일을 했던 병장이 저희한테 제보를 했고 저희가 2년 넘게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진실은 박격포 사고로 사망한 것인데 이것을 조작을 했다. 당시에 이 부대의 대대장 중대장이었던 신원식 또 그 부대의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공모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 육사 출신들이죠. 네. 다들 육사 출신들이죠.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공모해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거짓말이다 해갖고 제보자 또 저 또 이 사건을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했죠.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UPI 통신 기자와 협업을 통해 사건을 추적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건 망인의 아버지를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 제보자와 그 아버지가 강원도에 있는 그분 집에를 찾아가서 녹음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녹음한 내용 중에 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 중에 그동안은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원식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불발탄 폭사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망인이 사망한 걸.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이것은 박격포를 막고 숨진 거다. 또 이렇게 저희가 조사하니까 밝혀졌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아버지가 부대를 갔더니 당시에 대대장이었던 사람이 제3의 새로운 사고로 알려줬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최초로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어떻게 말하는가요? 나는 그 중령이. 중령. 남편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지가 죽으려고. 네. 풀밭들에게 내가 제발 죽었다. 지 발로? 아. 그 중령이. 그렇지.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랬다니까. 풀밭이. 그래서 난 그렇게 막 이 시끄러야 그랬지. 예. 아니 세상에 지가 죽으려고 뭐 풀밭이 되는 사람들도 있냐고 내가 막 거기서 그랬지. 예. 그랬지. 그 후로는 말한. 그 소리 했더니 말한. 더 이상 안 하더라고. 그러고 그 사람 갔어. 예. 그러고 나니까 방첩돼서 왔다 하더라고. 방첩돼요? 둘이 왔어. 둘이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하더라. 아니 그러나 이제 저 중령이 오더니. 예. 풀밭이 제가 죽으려고 풀밭이 돼서 죽어 타더라. 예. 막 그랬지.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말 잘못했구만 그러더라고. 방첩대장이요? 그렇지. 방첩대 사람이. 두 사람이 그러더라고. 난 그걸로 뭐. 음. 그러나 보다 나들은 막 하는 거지. 뭐. 뭐. 풀밭들이고 뭐. 그런 소리를 처음 듣고. 예. 아. 최상위. 나 풀밭들이 무슨 지뢰가 있나 했어. 나 풀밭으로. 들어가서 그래. 길이를 밟았다 하던가요? 그렇지 그랬다니까. 그 중령이. 그렇지. 예. 그러니까 방첩대장이 그게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말을 잘못했구만 그러더라고. 이제 그. 내가 그러거든 지가 죽으려고 풀밭들이 들어가서 지가 바로 죽었다 하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는데 말 잘못했구만 그러더라고. 방첩대장이요. 그래.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내용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 사건의 진실은 이겁니다. 신원식 씨가 박격포를 잘못 사서 이등병을 사망케 한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에 이 부대원들에게는 불발탄을 잘못 밟아서 폭사해서 죽었다고. 부대원들한테.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유족들한테는. 유족이 오니까 유족한테는 세 번째로 다시 사건을 조작을 해갖고. 자살하러 들어갔다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스스로 풀밭에 들어가 지뢰를 밟고 죽었다라고 완전히 다르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장남이 왜 자살하려고 지뢰를 밟고 죽었겠냐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니까 방첩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 사람 말 잘못했네라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신원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대장인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부대가 전부 다 조작을 하는데 가담을 한 거예요. 이 부대가 전부 다 가담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전부가 다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게 원래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였던 겁니다. 이 조사 결과인데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이 왜 신원식하고 또 이 지뢰가 관련이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신원식하고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얘기 저희가 새롭게 밝혀낸 이야기가 이건데요. 두 번째로 당시 언론 보도 자막 보여주시면 불발탄 사망조작 유족에 30만 원 주고 각서받았다 이겁니까? 네. 당시에 보면 이 사건이 난 후에 이등병이 사망하고 나서 당시에 부대에서는 사람이 보통 죽으면 3일장을 지내는 게 통상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죽어도 3일장, 요즘은 5일장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죽고 나서 부대가 증거인멸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19시간 만에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례를 치르면서 뭐냐면 유족에게 30만 원을 줬다고 그래요. 위로금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유족분들 당시에 갔던 그 아버지와 남동생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보내드린 이거를 보시면 이게 녹취록인데 UPI통신 기자와 그 동생한테 확인하신 것에서 보시면 기자가 물어봅니다. 연대장이 10만 원, 대대 간부 일동이 15만 원, 유족협이 5만 원해서 총 30만 원을 도합 30만 원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동생분이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나 그런 거 몰라요. 아버님도 받으신 적이 없고 어머님도 받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받으신 적이 없나요? 제가 그런 거 받은 기억이 없어요. 즉 아무도 이 3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예요. 이 돈 중에서 유족협이 5만 원, 이 5만 원은 무슨 돈이냐? 30만 원 중에 이 5만 원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유족에게 주는 세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대장 10만 원, 대대 간부 15만 원은 그냥 일종의 조의금이죠. 조의금 성격이라고 한다면 유족협이 5만 원이라고 하는 저 돈은요. 국방부가 사망한 군인에게 주는 공식적으로 세금으로 지급하는 유족협이 성격의 돈인데 지금은 156만 7천 원으로 주는 돈인데 85년도 당시에는 5만 원이었던 거예요. 85년도 당시에는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5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이런데 이 돈이 당시에 즉 누군가가 횡령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를 이번에 저희가 확인했다는 거고요. 자, 충격적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 번째 녹취록을 또 끼워주시면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사고가 난 직후에 연락을 받고 유족들이 부대를 가보니까 이 유족들한테 사망한 아들의 시신도 보여주지 않고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관으로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박종철 87년도 사망 사건과 똑같아요. 시신을 아들이 죽었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고 신원식도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사고 부대의 중대장이었던 신원식도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로 바로 그냥 선임하사라는 사람이 나타나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영문도 모르는 아버지와 그 작은 아버지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막걸리만 그냥 주면서 술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순직 처리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들은 영문도 모르고 속상한 김에 막걸리만 먹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화장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대요.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관 뚜껑을 열어서 그제서야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죽은 시신만 보여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그 어머니가 서울에서 오고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그 어머니는 실신하고 혼절하고 혼절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영문도 모른 채 아침 11시에 장례를 치르고 장남을 떠나보냈다. 그러니까 술을 먹이면서 그 아침에 장례를 치르라고 하는 식으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나보낸 거죠.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러니까 밤새 그냥 사고 부대도 못 가고 죽었다고 하는 사고 현장도 보여주지도 않고 밤새 그냥 밤늦게 택시를 대절해서 부대를 가니까 그대로 선임하사만 나타나 그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막걸리를 먹이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술 취한 상태로 병원에 들고 가 관 뚜껑을 열어 죽은 아들만 보여주고 그리고 화장 그리고 화장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리고 나서 대대장이 가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풀숲에 가서 지뢰를 밟았다. 이렇게 되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 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20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장남이 스스로 자살하기 위해 풀숲으로 지뢰를 밟고 자살한 걸로 알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니까. 이게 인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총책임하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같이 조작했던 새끼들도 전부 다 어디선가 장성을 한다거나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있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기꾼 이 매국노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지뢰 얘기는 그러면 대대장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원식 아무 상관없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고가 난 85년 10월 24일 신원식의 입에서 똑같이 들은 증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또 누굽니까? 바로 지금 현재 경상도의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고가 난 바로 이 8사단의 망인이 일소대원이었는데 다른 소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을 UPI 통신 기자가 찾아서 그분의 녹취를 했습니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해 놓고 있는 녹음으로 갖고 있는데 이분 증언에 의하면 당시 신원식 중대장이 전체 중대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훈련 중에 망인이 지뢰를 밟고 숨졌다라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불발탄이 아니라 지뢰를 밟고 숨졌다라고 얘기를 자기네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분 증언을 듣고 아니 왜 불발탄이라고 얘기하냐고 지뢰라고 이분은 교육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하고 저희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왜 제3의 지뢰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를 알게 된 거죠. 즉 아버지에게 이 대대장이 지뢰라는 단어를 썼고 바로 이 부대에서 지뢰라고 하는 제3의 공모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했던 거죠. 지들끼리는 지뢰라고 입을 맞춘 거예요. 제3의 단어를 또 맞췄던 거죠. 그런데 방첩대하고 헌병이 보니까 지뢰가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가 지뢰가 훈련장에 무슨 지뢰가 있어요. 그 말 잘못했구만이라고 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방첩대가 보기에 이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5년도에는 자살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았던 거죠. 이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면책이 안 되니까. 우리가 면책하려고 했던 거죠. 자살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니까. 여하간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앞으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는 오늘 몇 가지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와 관련해서 UPI 통신과 협업을 진행을 했고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실하고 현재 요구와 관련한 추가적인 저희가 폭로와 관련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진실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고상만 수사반장이 김성수 tv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12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군대에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난 못 보낼 것 같아요. 억울한 진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계속 있는 한 억울한 죽음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ms킴님 지난번엔 불발탄 m203이라고 했었죠. m203은 불발탄을 밟아도 안 터집니다. 이게 맞아요. 군 무기 전문가들 다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충격을 받아야지만 터지는 그런 폭탄인데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도 사막같이 모래가 많은 곳에는 들어가서 암터지고 불발탄이 되는 게 다수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걸 사람이 밟아서 터뜨리느냐. 그건 말이 안 돼요. 위에서 뛰어도 안 터진다 사실. 발로 찬다고 터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 놀라운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전에 이 부대원들끼리는 이걸 지뢰를 밟아서 터뜨렸다고 서로 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뢰가 여기가 훈련장이라니까. 군인들이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하는 곳에 무슨 지뢰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해서 떠오는 지뢰가 있었다. 그러면 목함 지뢰 정도로 발목이나 날아가는 거지. 사람이 그냥 폭사당하는 그런 지뢰라면 여기에 어떤 지뢰가 있는 겁니까. 거의 대전차 지뢰 같은 게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인명 살상 이상을 할 수 있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해 볼 때 발로 차서 터졌다는 게 말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뢰로 박자. 이랬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거 발로 찼다고 이게 터져. 얘 말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지뢰로 가자. 이래서 제3회 안으로 그날 아버지한테 설명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훈련장에 어떻게 지뢰가 있냐고.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새끼들 전부 다 다 콩밥 먹어야지. 경우나 그때가 한미합동훈련을 하기 했는데 그 전서부터 거기를 엄청나게 계속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지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져서 지뢰가 매설됐던 지뢰가 드러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훈련장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안전의 때문에 2중, 3중으로 지뢰탐지를 해서 다 제거를 합니다. 떠내려온 지뢰 같은 것도 제일 먼저 그걸 갖다 보고서 탐지해서 해체를 시켜야 되는 게 이 훈련장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책임이에요. 여하간 이 아버지를 만나서 저희가 확인한 이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조작이었다라는 것. 이 부대 전체가 이렇게 조작을 해놓고도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시대. 놀랍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고수처에서 이 이승남 병장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승남 병장의 이 억울한 죽음, 이 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 어머님은 도대체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를 갖다가 안고 응어리를 안고 돌아가셨겠습니까? 아버님도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허탈해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자식을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국가에 의해서 사기당하고 그리고 조의금까지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연대장이 10만 원, 대대 간부 1동이 15만 원 줬다고 하는데 이거를 슈킹했다면 대대장 이하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대 간부 1동이 15만 원을 갖다 줬다고 하면 그 밑에 사람이 이걸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대장 이하 사람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조의금 횡령 사건의 원조격이다. 이 조의금 횡령 사건이 뭐냐면 2015년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승남 일병이라고 말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병이었다가 일병이 된 사람이죠. 이병에서 사망하고 나서 아니요. 추서가 된 거죠. 추서가 돼서. 추서가 돼서 사망한 후에 추서가 된 건데 사실은 이분은 입대하고 불과 정확히 딱 석 달 되는 날 사망한 겁니다. 입대하고 정확히 딱 그러니까 7월 24일 날 입대해서 10월 24일 날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딱 입대하고 딱 석 달 되는 날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는데. 첫 휴가는 받기라도 한 거예요? 휴가 못 받았습니다. 첫 휴가도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입한 지 일주일 됐는데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첫 휴가가 넉 달인가 지나야지 받잖아요. 그렇죠. 이 훈련 끝났으면 아마 휴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2013년도경에 일어난 조의금 횡령 사건이 뭐냐. 아마 이 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그 조의금 횡령 사건이 뭐냐면 당시에 한 사병이 사망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사망을 하고 난 후에 그 기록을 우연히 보던 중에 자기가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부대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조의금을 자기한테 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돈을 줬다고 하는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 이 줬다고 하는 돈을 이 돈으로 자기 아들 사건을 조사했던 헌병대한테 돈을 주고 김우상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사망 사건을 자살로 처리한 그 사람들한테 수고비로 다 준 후에 자기 아들이 자살로 처리되고 나니까 그 부대에 부사관 이상 사람들이 고생했다고 삼겹살 파티를 벌인 거예요. 이 돈도 어쩌면 이 사건을 처리했던 방첩대, 헌병대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비로 줘놓고는 그리고 저는 유족이 보지 못하는 이 기록에다가는 유족에게 줬다고 이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게 바로 군 사망사고, 군 유족 사건인데 그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사건, 군 유족 여비 사건을 그전에는 부대에서 주도록 되어 있었던 걸 2015년도에 이후부터는 국방부가 직접 주도록 법령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16만 7천4백 원을 국방부가 직접 유족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지금은 법을 개정했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